정주길롬 전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방구님들 네, 이번 시간에는 정주길롬 전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바로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주길롬과의 절교 선언 상현은 우리를 호텔로 안내하면서 한 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요하네스버그는 대낮에도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행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달 전에 우리나라 변호사가 노상에서 1만 불 이상을 털린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가급적 야간 외출을 삼가라는 당부였다. 어찌 고맙다는 생각이 나지 않겠는가. 호텔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방남의 성과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호텔방에서 조철한 행사를 가졌다. 그때 동양 흑판에 김상무가 입을 열었다. 최 교장님 상현 씨처럼 좋은 통역관을 만난 거 참으로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우 밝은 모습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근심 걱정도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겨우 이틀 사이 우수에 차 있는 모습을 몇 번 봤는걸요. 김상무의 사람 보는 관찰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죽일놈의 생각으로 빠져들었다. 놈이 주문진을 다녀가고 10개월 후 동해 출장소로 간 지 1년이 조금 지나 나는 다시 본총으로 발령을 받았다. 공직의 인사이동은 빨라야 2년, 늦으면 4년은 돼야 근무체의 변경이 생기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다시 본총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인류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이한수 과장의 추천 때문이었다. 지방신문에 기고한 내 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발령 자체보다 그의 추천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뻤다. 추천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일한 결과 이 과장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내게도 공무원 생활에 든든한 후견자가 생긴 셈이다. 1975년 4월이었던가 봉이산 진달래가 곱게 물든 어느 봄날 퇴근을 하려고 서류를 치우는데 이한수 과장이 나를 불렀다. 제조사 오늘 술 한잔 어때? 내가 당신에게 술 한잔 사주고 싶어서 그래. 이게 웬 횡재냐. 과장이 직원 한 사람을 불러 술을 사준다는 제안. 더구나 이한수 과장으로부터 그런 제안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이 과장을 따라 요선동에 있는 귀전이라는 제법 괜찮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아니다. 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불렀다. 제아경! 나다! 이게 얼마 만인가! 뒤돌아보니 그놈이 희죽희죽 웃으며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어쩐 일인지 오늘은 깨끗한 정장을 하고서 말이다. 일부러 너를 보러 왔지. 꽤 근사한데 취직도 하고 해서 말이야. 어, 그래. 그렇지만 오늘은 바빠서. 나는 그놈을 오늘만큼은 정말 떼어버리고 싶었다. 야, 이 사람아. 널 보기에 멀리서 달려왔고 사무실에 갔더니 조금 전에 퇴근했다고 해서 이렇게 숨이 차도록 뛰어왔는데 그럴 수 없지 않은가. 그답지 않게 제법 점잖게 말을 이어간다. 그때 과장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주사, 친구의 모양인데 함께하지. 오늘은 당신을 위해 내가 한 잔 사는 것이니까 자네 친구라면 대환영일세. 이렇게 해서 셋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거나하게 취해갔다. 나는 그놈의 난데없는 출연과 혹시나 그가 실수는 하지 않을까 몹시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놈은 제법 의젓하게 그 자리에 어울렸다. 저는 OO 잡지사 신입사원 정준일입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갔을 때쯤 놈이 명함을 꺼내 이한수 과장에게 내밀며 다시 인사를 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놈이 이번에는 내 상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그래요? 혹시 나하고 성시만 다른 전 한수를 아십니까? 과장이 그놈에게 반색을 하며 반문한다. 그럼요. 바로 제가 일하는 정치부 부장님이십니다. 아예 나를 빼놓고 둘만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내가 걱정하던 바와는 달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과장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내게 소곤거리며 먼저 자리를 떴다. 자네 아이디어로 작성한 내무부 공모 간부 공무원 창안과제가 당선됐지. 오늘 술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일세. 이한수 과장은 술값을 계산하고 내 등을 툭 치더니 준일에게 전한수 부장에게 안부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이 엄마 너 잡지사에 취직한 게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이젠 니놈 신세 안 져도 먹고 살만 하지. 그렇다면 정말 축하하네.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다. 술값은 이미 계산되었겠다. 우리 둘은 밤늦게까지 술을 먹었다. 그 자리가 내게 공무원으로 어렵게 얻은 든든한 후견자를 잃게 하는 자리가 될 줄은 까맣게 모르면서 말이다. 그가 춘천에 왔다가 돌아간 다음 날 나는 미심쩍어 땡땡 잡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분명 그는 그곳에 근무하고 있었다. 잘 갔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 앞으로 자주 만나세. 그만 전화 끝내.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려웠던 시절 친구에게 조금 피해를 준 그를 의심하고 미워한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이제부터라도 그놈을 진정한 친구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죽일 놈은 제 버릇 개를 주지 못했다. 이한수 과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 과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 장례가 유망한 총각 공무원님을 내세워 부유한 집 처녀와 이혼녀를 농락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친 것이다. 피해자의 말로는 학교, 직장 고시 패스 여부를 알아봤는데 틀림없었다고 했다. 대리 행세는 꿈에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돈까지도 스스럼 없이 내주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 중 일부는 도총으로 쳐들어왔다가 진짜 이한수 과장을 만나고 나서는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이한수 과장은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해야 했으며 한동안 계속 구설수에 올랐다. 그 죽일 놈의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는 못했다. 1975년 말 사이비 기자 소탕령에 그놈은 붙들렸고 여죄의 죽음 끝에 이한수 과장 사칭건도 드러났다. 그리고 이한수 과장은 피해자로서 나는 증인으로 팔자에 없는 서울 OO경찰서에 호출을 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그놈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놈과의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놈에게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자식같은 놈. 너는 정말 죽일 놈이다. 너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버려야 돼. 앞으론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 후 이과장은 나 보기를 기피했다. 나는 자청해서 사업소로 다시 나갔다. 그리고 6개월가량 후 찢어진 노트장에 써내려간 그놈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6개월간 징역살이 하면서 많이 생각했다. 그동안 진정으로 날 이해해준 친구는 오직 너밖에 없다. 그런데도 항상 너에게 피해만 줘서 정말 미안하다. 네 말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지를 모른다. 그럴만한 용기가 없는 내가 밉다. 네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땅끝으로 떠난다. 너의 행복을 빈다. 정준일 씀. 나는 그놈의 편지를 찢어버렸다. 놈이 떠나든 말든 내 뇌리 속에서 영원히 놈을 뽑아버리겠다고 마음을 다졌었다. 제계장님, 무엇을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십니까? 제 술잔을 받으시죠. 우리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은 S전자 강사장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그가 주는 술을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상연의 놀라운 솜씨 오늘은 박람회가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만난 우리 일행은 앞으로의 5일간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준비된 버스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갔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차 적응은 되셨는지요? 역시 오늘도 상연은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부스를 청소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나오셨군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정 고맙다는 표현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통역을 무난히 하기 위해서는 전시품의 규격, 용량, 특성 등을 알았으면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는 정말로 멋있는 사내라고 생각하며 회사별로 한 사람씩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메모를 해가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럭저럭 오전이 지나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는 물론 한국의 타시 도 보스에는 바이어들과 관람객으로 벌써부터 술렁거리고 있었지만 광운도 간에만 유독 찾아오는 바이어가 없었다. 나는 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긴장 때문인지 눈의 충혈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다. 참가업체 직원들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는지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을 뿐 서로 말이 없었다. 다만 상현만이 전시품 하나하나를 살피며 관련 설명서를 뒤져보기도 하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며 말을 건넨다. 최계장님 염려 마십시오. 틀림없이 오후부터는 바이어들이 강원도 간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위로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내 처지였기 때문에 입술마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어쩌랴. 점심도 샌드위치로 적당히 태우고 애꿎은 담배만 계속 피워댔다. 오후 3시가 막 지나기 시작했을 때 체구가 큰 흑인을 대동하고 금발머리의 40대 여인이 처음으로 강원도 간을 찾아들었다. 동양흑판에서 전시하고 있는 자석 스틸 칠판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역시 줄담배만 피워대던 동양흑판의 김상무가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툰 영어로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나 언어의 장벽 때문에 쩔쩔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동안 메모를 검토하고 있던 상연이 대화 속으로 끼어들며 유창한 영어로 바이오들을 상담 테이블에 앉기를 권한 뒤 자기소개와 제품 설명에 들어갔다. 우리의 첫 방문자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상연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남아공화국 교육부의 학교 시설 담당으로 노후 칠판을 일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동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기술 제휴로 현지 제작하는 방법 등을 이틀 후에 다시 와서 상담하자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한다. 우리의 첫 방문자가 돌아간 후 상연의 예상은 적중했다. 냉온수기, 방진 마스크, 칠판, 특히 전격 살충기에 관심을 갖는 바이오들이 쉴 사이 없이 몰려들었다. 어느 정도 영어회화가 가능한 냉온수기의 정과장과 동양의 김상무를 제외하고는 나를 비롯한 다른 업체 임직원은 다만 안내원 역할에 불과했다. 상연은 상담실 안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바이오들에게 제품 설명과 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성실하게 설명해 나갔다. 바이오마다 우리 제품의 호감을 갖는 것 같았으며 2, 3일 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상연이 3시간 동안 상담한 바이오 수가 자그마치 30명을 넘었다. 최후의 방문자가 돌아갈 무렵엔 상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고 우리 일행은 첫날에 만족할 만한 성과에 안도의 기쁨으로 모두 환한 얼굴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3일간 계속 새로운 바이오들이 찾아들었고 다시 찾아온 방문자와 소규모의 구매 계약을 맺거나 기술 제휴 등을 함으로써 예상 목표를 초과하게 이르렀다. 이 결과가 상연의 공이 절대적이었음을 우리 일행 모두는 부정하지 않았다. 상연이 죽일 놈이 아니라는 나의 확신도 더욱 굳어져갔다. 타국에서 불현듯 나타난 욕심 10월 29일 어느덧 박람회의 마지막 날이다. 목표를 초과한 우리 일행 모두는 마음의 여유마저 부리며 박람회장으로 갔다. 어느 박람회든지 상담은 마지막 전날에 모두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계약자들에게 샘플을 기증하거나 일반 관람객에게 전시품을 판매하는 게 보통이다. 혹시 제품이 남게 되면 본국으로 되가져가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감된다. 아침부터 일반 관람객으로 박람회장은 떠들썩했다. 오전 중에 계약자들에게 줄 샘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려나갔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 아프리카 토산품 몇 가지를 구입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할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방을 챙긴다. 그때 갈색머리에 백인 여인이 생글거리며 들어와서 팸플릿을 꺼내놓는다. 사진에는 요염한 광채를 발산하는 다이아몬드들이 원속으로 또는 반지와 목걸이에 박혀서 눈을 유혹한다.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값싸게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녀의 설명이다. 현찰로 구입하면 20% 이상을 할인해줄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을 곁들이고는 명함을 주고 가버렸다. 나는 문득 결혼 예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0년 넘게 가난한 공무원의 마누라로 살아온 아내가 떠올랐다. 출장을 떠나는 내게 1300불을 패스포드에 넣어주며 돈 아끼지 말고 시간이 되면 관광이라도 하고 오라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렵게 만들었을 그 돈이 지금 내 속주머니에 그대로 있음이 상기되었다. 이곳에서 1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서 몰래 국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250만원 가치의 선물을 아내에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던 나는 내 스스로의 생각에 깜짝 놀랐다. 후회 없는 공무원 생활을 다짐해온 내가 작은 것이지만 밀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이를 어쩌랴 부끄러운 생각보다는 생활에 찌든 아내에게 어쩌면 한평생 해주지 못할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욕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생긴 상연이 다가오며 내게 묻는다. 이곳에서는 정말 다이아몬드를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손에 쥐어진 팸플릿과 명함을 그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그러나 세금을 다 낸다면 국내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상연이 내가 다이아몬드를 몰래 국내에 가지고 들어가려는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해 욕심으로 들끓어올랐다. 세금은 내야죠. 다만 아프리카에 왔다간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말끝을 흐리며 다음 달인 12월 2일이 아내의 생일이라는 것과 그동안에 남편에게 선물 하나 받지 못한 아내가 불쌍하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조국을 위해 박람회에 자진 참여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공무원이라는 작자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석이나 사가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박람회 폐막 시간이 되었다. 바이어들도 샘플을 찾아가 버려 이제는 철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나는 상영과 우리 일행을 모두 불렀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두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상현 씨의 희생적 노력으로 얻은 성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애당초 계약했던 1,600불과 우리 일행이 고마움의 표시로 거둔 400불을 더해 2,000불을 상현에게 전달했다. 돈보다는 고국에서 수출의 활료를 찾기 위해 이렇게 땅끝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 이곳 현지 무역관의 통역을 자청했었습니다. 저의 미력한 힘이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보태주신 돈은 아주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상현이 돈을 받은 후에 한 인삿말이다. 그의 말 중에서 땅끝이라는 말과 우리들을 돕기 위해 통역을 자청했다는 말에 마치 인삿말을 빙자해 나를 놀리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나의 말 한마디에 땅끝으로 가버린 죽일론 보다도 나는 더욱 쓸데없는 소인배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와의 작별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우리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신학 공부에 성과가 있기를 추건하는 악수를 했다. 그는 조용한 웃음으로 답례를 한다. 다만 그동안 내게 보여온 태도와는 달리 차가움을 느낀 것은 내 자격지심 때문일까.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내 상에 달고 있던 태극마크 배지를 그에게 달아주었다. 그의 태도는 누그러지는 것 같지 않았다. 어떻든 우리는 그와 박람회 패장과 동시에 헤어졌고 그날 저녁 늦도록 박람회 성과를 자축하며 옥수수로 만든 토속주를 마셔댔다. 다이아몬드 구입 10월 30일 오늘은 귀국에 앞서 인근 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관광 스케줄이 잡혀 있다. 나를 제외한 우리 일행들은 아침부터 일찍 현지 관광회사의 안내로 관광에 나섰고 나는 혼자 호텔에 남아 침대 위에 뒹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관광을 나설 예정이었지만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았고 특히 상영과 죽일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는 수십 년을 오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10시쯤 되었을까. 누가 나의 방문을 두드린다. 최 교장님 계십니까? 정상현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그가 나를 찾아왔다. 어제 다이아몬드를 사겠다고 한 말씀이 떠올라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 실망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는 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미국서 보송류 무역업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가시죠. 나는 한동안 머뭇거렸지만 잠잠해졌던 욕심이 다시 솟으며 그를 따라 나서게 했다. 그의 차를 타고 유하네스버그 북쪽으로 약 20km를 가니 옥스퍼드라고 하는 백인 마을이 나타났다. 보랏빛 자카란다 꽃나무가 도로 양편으로 끝없이 늘어섰고 정원처럼 잘 가꿔진 숲속에 숨어있던 집들이 박혀있었다. 명함 속의 주소를 따라 천천히 자동차를 움직였다. 마침내 다이아몬드 가공 및 판매업체인 마그뉴 하우스의 작은 칸판이 눈에 들어왔다. 육중한 철문과 울타리 위로 설치된 방범용 전기선 보석 전문업체의 방범 시설이 유독 눈에 띈다. 무겁게 닫혀있는 철문 문설주에 붙어있는 사각의 인터폰 앞에서 잠시 망설인다.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 상연의 손이 망설이고 있는 나를 위해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냐고 묻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나왔다. 요하네스버그 박람에 참석한 한국 사람입니다. 템플릿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대문이 비켜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서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건물 벽에 붙은 인터폰에서 다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체로 통하는 통로는 좁고 길었다. 사람이 다가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세 개의 자동문을 지나서야 사무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묘룡의 목소리 주인공이 생글거리며 우리를 맞는다. 갈색 머리의 여인이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딱딱 끊어지는 사무적인 목소리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설명이 시작됐다. 다이아몬드는 58면으로 가공된다고 했다. 우선은 색깔로 11등급으로 구분된다며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을 꺼내 보였다. 최고등급인 GIA는 푸른빛 백색으로 빛났으며 최하등급인 QZ는 탁한 빛을 내고 있다. 완전히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내부의 흠결 여부에 따라 구등급으로 나뉜다며 10배율의 확대경을 통하여 다이아몬드 속을 들여다보기를 내게 권했다. 최고등급인 FL은 흠집이 하나도 없는 데 비해 최하등급인 I1-3은 물방울 같은 점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어느 등급을 사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이때 상연이 조언에 나섰다. 대팔 것이 아니라면 색깔은 H등급 이상 흠결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SIE 이상을 사되 크기가 조금 큰 것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선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250불입니다. 돈에 맞게 정선생이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은 H등급 SIE급의 0.56캐럿 다이아몬드를 고른 후 그녀에게 가격을 물었다. 그녀는 뉴욕시장 시세가 1900불이라며 20%를 할인하여 1520불을 요구하였다. 상연은 현찰 지불 조건과 현재 1250불밖에 없다며 흠정 끝에 그 가격으로 결정이 났다. 보석점을 나오면서 들어올 때와 같이 몇 개의 자동 철문을 통과하는 동안 혹시나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잠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만 밖으로 나오자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이 뿌듯했다. 정선생,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고향 춘천의 특산품인 옥반지를 드리겠습니다. 성의로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나는 내 오른손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상연을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이상할이 많지 그의 손에도 꼭 맞았다. 그때다 그의 바른 손등에 있는 검은 점을 보면서 어디서 본듯한 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는 호텔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상연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과 아내의 기뻐하는 얼굴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다. 귀국 그리고 뼈저린 악몽 10월 31일 우리 일행은 아침 8시에 유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가 타고 갈 SA-416 항공기는 예정대로 10시 30분에 이륙한다고 전광판에 표기되어 있었다. 일찌감치 출국 수속을 하려는데 뒤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상연이 손짓을 하며 다가온다. 어떻게 공항까지 또 나오셨습니까? 그는 시간이 충분하니 차 한잔을 하자며 공항 그릴로 나를 안내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며 그가 입을 열었다. 최계장님 사실 저는 요 며칠간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정선생을 보며 같은 생각이었죠. 차마 정 죽일놈의 얘기는 할 수 없었다. 사실 제가 오늘 공항에 나온 것은 그럴 린 없지만 혹시 다이아몬드를 가방에 넣은 채로 김포 세관을 통과하실까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밀반이 파려는 속내를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볼펜을 꺼냈다. 뚜껑에 유리알이 장식된 볼펜이다. 다이아몬드를 제게 줘보시죠. 공항 입국 때 엑스레이 카메라에 다이아몬드가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가방에서 다이아몬드가 들은 조그만 비닐 케이스를 그의 앞에 내놓았다. 그는 케이스를 받아 돌돌 말아서 볼펜 뚜껑 안에 억지로 넣으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의 팔꿈치가 앞에 놓인 주스잔을 건드려 넘어지면서 주스가 탁자에 쏟아졌다. 나는 얼떨결에 손수건을 꺼내 탁자를 닦았고 그동안 그는 돌돌 마른 비닐 케이스를 억지로 집어넣어 내게 건네주었다. 상의 윗주머니에 꽂고 들어가십시오. 제 경험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생각은 없어지고 그저 그가 고마울 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내게 150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와의 작별이 더욱 아쉬웠다. 이젠 정말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시 그가 손을 내밀었다. 따뜻한 손이라고 느꼈다. 그와 헤어진 나는 일행과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총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을 마치고 김포에 도착했다. 김포에서 그린 라인의 세관을 통과할 때 마음은 몹시 불안했지만 나는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를 좁먹는 행동에 다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금지된 장난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스릴과 흥분이 스쳐 지나갔다. 공항의 시계는 10월 31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고 있었다.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동안 하루를 번 셈이다. 일행들에게 서울에서 볼 일이 있다며 그들과 헤어져 시내로 들어갔다. 춘천으로 빨리 가고 싶었지만 서울서 아예 반지를 만들어 아내에게 주고 싶었다. 종로에서 보석상을 하는 선배의 가게로 갔다. 마침 선배는 가게에 있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하경이 자리가 웬일인가 나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볼펜 속에서 비닐 케이스를 꺼내 선배 앞으로 내밀었다. 선배님 이거 아프리카에서 사온 다이아몬드예요. 제 새끼 손가락에 맞게 반지에 넣어주세요.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요. 선배는 비닐 케이스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냈다. 눈에 띄는 확대경으로 다이아몬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항상 농담이 심하군. 모조품을 가지고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라니. 네? 나는 깜짝 놀랐다. 선배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돌려받아 살펴보니 내가 산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더군다나 케이스가 색깔만 같았지 마그념 하우스의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유하네스버그 공항 그릴에 엎질러진 주스가 번쩍 내 머리를 스치며 상영과 주길놈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의 손. 주길놈의 손등에도 짙은 색의 검은 점이 있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죽일놈을 향한 침이는 분노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상황을 알아차린 선배가 따뜻한 물을 내게 먹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국제전화라도 걸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머물던 유하네스버그의 연락처로 긴급히 다이얼을 돌렸다. 지금이 열두시가 조금 넘었으니 그곳은 새벽 다섯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리라. 여보세요. 김성한입니다. 한국 노인의 음성이다. 거기 정상현이라는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기 없고 박람회 통역을 한다고 모잠비크에서 와서 민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제 떠나면서 한국에서 정상현을 찾는 전화가 오면 자기 이름이 정준일이라고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나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쇠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를 호되게 내려치는 것만 같았다. 힘없는 귀향 나는 정죽일놈에게 또 당한 것이다. 그것도 땅끝 저 아프리카에서 말이다. 허털과 분노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뒤범벅이 됐다. 죽일놈에게 사기당한 모조 다이아로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춘천으로 내려왔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온 내게 아내는 푹 쉬라고 했다. 여행의 피로 때문인 것으로 아는 모양새다. 나는 정말 쉬고 싶었다. 그리고 24시간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죽일놈에 대한 분노로 사실은 깊은 잠에 들 수도 없었다. 11월 2일 아침 출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 아내의 손에 끼워주며 말했다. 여보 다른 일에 돈을 쓰다 보니 세계 제일의 다이아몬드 산지에 가서도 진짜 다이아반지를 사오지 못하고 이미테이션 반지를 사왔소. 몇 년 내로 진짜로 해줄 테니 기다려줘. 나는 가슴이 메었다. 잘못하면 아내에게 눈물을 보일 것 같아 나는 부지런히 출근을 서둘렀다. 출장 성과에 대해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동료들의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말엔 그저 웃으며 너무너무 바빠서 한 발자국도 돌아다닐 틈이 없었어 라고 대답해버렸다. 연말이라 사무실 일이 바빠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니다. 정죽일놈에 대한 분노를 사귀기 위해 바쁜 시간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귀국 후 한 달이 지나 아내의 생일인 12월 2일이 되었다. 몹시 씁쓸한 심정이었지만 마침 토요일이라 하루 연가를 내고 아내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재하경씨 계십니까? 소포 왔습니다. 아내가 도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예년처럼 처남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으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내가 소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며 내게 묻는다. 여보 정준일이 누구예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아내가 들고 있는 소포를 빼앗듯 낚아챘다.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소포를 뜯었다. 소포 속에는 보랏빛 작은 상자와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서둘러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 문양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찬란한 빛을 바라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는 내가 설명도 하기 전에 모조 다이아반지를 빼고 지금 막 도착한 반지를 끼고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동봉된 그의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하경이 보게 우선 자네를 놀라게 한 것부터 용서를 비내 라고 시작된 그의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그는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빨갱이에게 부역했다는 죄로 국군에 의해 처형됐으며 어머니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눈총을 피해 어린 형제를 데리고 세 살 때 제천으로 이사를 했단다. 가난 속에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했는데 떨어졌다. 연자재가 문제였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도 알았다는 것.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싫었고 인간들이 미웠다. 그래서 광산과 산판으로 떠돌다가 군대 입영을 계기로 나를 만났다고 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으나 잘해보겠다는 마음과는 달리 몸의 밴습성은 늘 사고를 저질러 피해를 입혔다. 기어코는 혼인 빙자 가늠과 관직 사칭죄로 교도소 신세를 줬지만 자신의 옥살이보다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타격과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하더라는 것이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던 날 경찰서 대질신문이 끝나고 너같은 놈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다 던 나의 목소리가 가슴을 찌르더란다. 그래서 땅끝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한창 중동건설품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자로 갔다. 인생의 반전은 그곳에서 일어났다. 현지에서 옮겨간 미국계 정유회사에 불이 났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미친 듯 진화작업을 시작했다. 불이 모두 꺼졌을 때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영웅이 되어 있었다. 종교심이 깊었던 현장 소장의 배려로 미국으로 후송되어 성형수술도 받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지원도 받게 됐다. 졸업 후엔 무역업에 종사했는데 앞으로의 삶은 남을 위해 살라는 어떤 개시 같은 것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그의 첫 해외 성교활동이었다고 했다. 이웃 국가인 남아공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문에 조금이나마 조국의 진 빚을 갚으려 통역을 자청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신청 과정에서 강원도 인솔 책임자로 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는 가명으로 나를 돕고 싶었다는 것이다. 항상 옳어진 삶을 내세우던 내가 비록 아내를 위한 것이지만 다이아를 밀수하려 할 때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미움이 생겼다고 했다. 그래도 죄를 짓게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 다이아몬드를 바꿔치기 했다가 이번 귀국길에 반지를 만들어서 소포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반지가 제수씨 생일 전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끝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출신의 소포의 서울의 주소는 가짜며 먼 훗날 나를 찾아올 용기가 날 때 다시 편지하겠다고 씌어있었다. 여보, 이 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재차 물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내에게 설명했다. 이 반지는 원래 당신 것이니 생일 기념으로 내가 다시 끼워줄게. 그러나 아내는 만류했다. 나의 아픔과 사랑이 담긴 모조 다이아반지가 자기에는 더욱 소중하다며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는 먼 훗날 아름다운 사내들의 추억과 함께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며 자카란다 꽃빛깔 같은 보랏빛 상자에 반지를 다시 집어넣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자카란다 꽃빛깔 같은 하늘에 어디를 향하는지 모를 비행기가 소리 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네, 최남용 작가님의 정주길롬전 두 번의 영상으로 낭독해드렸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마음이 두 산의 아름다운 추억을 더욱 값치고 빛나게 하는 대목인 듯합니다. 따뜻한 소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수락해주신 최남용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